아빠 친구들이고 맨발은 친구들 친구들이에요 인사하세요. 어디 유절로 다니는 몇 살 누굽니다 인사해야 돼. 자 일어나세요. 일곱 살 인사입니다. 자 인사. 어 인사하는 거예요. 나호야 인사하세요. 안녕하세요. 라이미예요. 나호예요. 나호예요. 인사 시작 안녕하세요. 저는 라오예요 그래요. 카메라 보고. 라오. 라오는 몇 살이에요? 세상. 라이마 너 이쁜데도 이렇게 하지마. 너 얼마나 이쁜앤데. 요거하고 있어요. 우리 아들하고 우리 딸하고 되게 지금. 약간 로맨스가 좀 있는 분인데. 진짜? 그래서 계속 보면 아버님 서로 그런 분이니까. 아 그래서 그런 거구나. 며느리라고. 그래서 볼 때마다 아버님. 우리 딸하고 달려와. 야 아가씨가 이게 뭐야. 그런데 왜 이렇게 땀을 흘려야 돼요. 여기 땀 거. 인중에만 알아 계속. 갑자기. 땀 흘려도 처음 본다. 그런데 왜 집에 와요? 그런데 왜 집에 와요? 당황했어. 아니 당황한 거 오늘 열받았어요. 지금 열받았어요. 지금 열받았어요. 지금 천천히. 난 라이코니. 재받았사는 이제 임uldade는 카메라를